32번 지문 같이 한번 볼까요? Walking around Seoul 그렇게 돌고 돌고 돌아 세계 온갖 곳을 여행을 하고 드디어 한국, 서울 지문을 우리가 Practice 32에서 만났습니다. Walking around Seoul 그래요, 서울 주변을 걷다 보면 We can easily spot buildings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했어요. 자, 여기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ing는 사실 주변을 돌아봤을 때 무언가 명사를 수식하는 ing의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런데 주변에 ing의 수식을 받을 만한 명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을 텐데 접속사는 큰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생략 주어는 뒤에 나온 we랑 똑같아서 생략 그렇다면 남은 동사에 ing 붙여 분사 구문 만들고 해석은 뭐뭐하면서가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 자, 그렇다면 서울 주변을 걷다 보면 걸으면서 우리는 can easily spot 쉽게 포착할 수 있죠. building이요. 그런데 그 빌딩은 피피된 빌딩입니다. 지어진 빌딩이에요.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했어요. 여러분, colonial 얘가 식민지의 란 뜻이니까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난하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알아보긴 어렵겠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피피된 그러한 빌딩을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Annexed by Japan in 1910, Korea regained independence at the end of World War II on August 15, 1945. 자, Annexed란 말은 합병하다 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국이 다시 얻었다 라는 주어 동사가 있어요. 바로 윗문장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접속사가 있었겠구나. 주어와 동사가 있었겠어. 주어는 큰 의미 없어 생략했고 주어는 똑같이 코리아여서 생략한 것 같아. 그리고 동사원형에 ing를 써 분사구문을 만들자 했을 텐데 이때 어? ing가 아니라 ed가 있는데? 그렇다면 ing는 생략됐을 거예요. 여러분, 생략될 수 있는 ing는 딱 한 명 누구 있죠? 빙!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b, p, p, p. 뭔가요? 응, 수동태로 해석을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서울이, 한국이, 여기 코리아가 주어니까요. 이 사라진 한국이라는 주어가 합병했어요? 합병되었어요? 합병되었죠. 자, 누구에 의해서? Japan에 의해서 1910년. 말이 좋아 합병이지. 사실은 우리는 합병하고 싶지 않았던 합병 아닙니까? 일본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니까. 합병이 되었죠. 음, 합병 되면서 한국은 regained, 다시 얻습니다. 무엇을 다 되찾았죠? 다시 얻었죠? independence, 그렇죠. 독립을 되찾습니다. At the end of the world war 2nd, 세계 제2차 대전, 1945년, 이제 8월 15일에, 역사적인 날. The buildings from that era are now almost 100 years old, or older. 맞아요. 그때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일제강점기로부터의 빌딩들은 이제 거의 100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혹은 뭐 그 이상이겠죠. Provoking debates over whether to preserve. 이렇게 Provoking debates 하고 있답니다. 아까 그 앞문장, 잠깐 보고 올까요? 이 앞문장 표시할게요. Annexed by Japan, 이 부분. 또 더 윗문장, walking around Seoul, 모두 분사 구문이었습니다. 분사 구문에서 제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원래는 절과 절을 연결, 길게 연결하는 수단을 다 줄였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끝을 맺지 않고, 그렇지, 또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있었을 거야. 접속사 날리고, 주어 똑같은 빌딩, 똑같은 일이어서 날리고, 그리고 동사원형의 ing, provoking. 그렇다면 여러분, 세 문장 연속으로 이렇게 분사 구문을 썼다는 건 그만큼 하나의 문장이 접속사를 통해 길게 늘어져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provoke 표시 한번 해볼게요. provoke. 형광펜 치셔도 좋고, 별표 치셔도 좋습니다. provoke는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불러일으켰냐면, debate, 논란, 토론거리를 불러일으켰죠. 논쟁. 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이죠? over, whether to preserve the heritage or tear them down for redevelopment. 아, 이런 논쟁을 일으켰답니다.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거나 그 이전 시기부터 지어졌던 그러한 건물들이 1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그 건물이 안전상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건물을 부숴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 역시 역사적 유물이니까 보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관한 디베이트가 있었겠구나. over, 다시 한번 갑니다. weather, 자, weather to 동원, 필기할게요. weather, to 동사 원형은 동원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동원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preserve, 할지 말지예요. 여기 or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해석은 풀이 절보할까? or tear them down 할까? 좀 더 자세히, preserve the heritage, 그 나름의 유산들, 나름의 역사적 유물들이잖아. 그것을 지킬까? or, 아니면 그 빌딩들을 tear down, 무너뜨려 버릴까? for redevelopment, 재개발을 위하여?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답니다. in 1995, the year that marked half a century after liberation 까지 갈게요. 1995년입니다. 그때는 쌍콤마로 사비법구를 허락해 주었고요. 이 사비법구는 앞뒤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언제든지 요렇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죠? 내용 보충 설명해주러 왔어요. 어떠한 문법적 무게도 같지 않습니다. 갑니다. 1995년 그 해는 equal, 맞지? 똑같다는 보충 설명해주러 온 거잖아. 똑같은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기 위해 온 거라니까. 그럼 1995년은 해야. 어떤 해야? that marked 된 해야. 자, 여러분, mark는 뜻이 뭐예요? mark. 기념하다, 표시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표시했던, 기념했던 해야. 자, 뭘 기념했지? Half a century. 음, century는 100년. 그렇다면 half는 50년. 좋아요. 50년이면 우리가 1세기의 절반이라 반세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1995년 그 해는 반세기, 즉 50년을 기념하는 해였는데 after liberation, 이 liberation은 뭔가요?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게 된, 해방이 된, 해방이란 단어거든요. 그럼 해방 이후 50년을 기념하는 그 해였어요. 해석 깔끔하게 잘 됐나요? 1995년 아직 주어 안 나왔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began demolishing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building. 맞아. 우리에겐 되게 상징성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 한국 정부가 began ing, ing를 시작했다. 여러분, began은 ing도 좋아하고 투부정사도 좋아합니다. 둘 다 어떤 것을 쓰던 그것은 begin의 선택이에요. ing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demolish. demolish 뜻 철거하다. 부수다. 그래서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Japanese general government building. 아, 이거 이름. 일본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며 어떤 정부로 삼았던 그 기관의 이름 기억나시죠? 역사 시간에 배웠죠? 조선총독부. 그치. 조선총독부. 총독부의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built right in front of the 경복궁 palace in central Seoul.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미 주어, 동사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컴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컴마는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이 컴마는 어떻게 보셔야 할까요? 네, 뭐.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생냐. 주어 똑같아서 생냐. 그리고 동사에 ing 붙였어. 그런데 여기 없는 걸로 보아 being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지어진. 선생님, 이렇게 봐도 맞죠?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석상.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이건 어떨까요? 자, 여기 컴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지어진 것은 한국 정부입니까? 아니면 이 조선총독부 건물입니까? 그렇죠. 조선총독부 건물이죠. 그러므로 빌트는 앞에 있는 government building, 조선총독부를 꾸밀어 온 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길게 꾸밀어 올 때 그냥 옵니까? 2 더하기 동사원형으로 올 수도 있고, 동원의 ing로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 긴 형용사로 올 수 있습니다. 긴 형용사란 that, who, 위치류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컴마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애는 that도 아니고, who도 아니죠, 위치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위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은 게 아니라 지어졌으니까, 그냥 빌트 오면 안 되고, 위치 이즈 혹은 위치 워즈 빌트처럼 비동사가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치 이즈, 위치 워즈가 함께 생략된 거죠.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 위치, that, who와 같은 관계 대명사와 뒤에 비동사는 두 개 한꺼번에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트 혼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간단히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built, 지어졌다. right in front of the 경복궁 palace. 그치? 경복궁 바로 앞에 지어졌어. in central Seoul.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거지? However, other building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still remain intact around the country. 경복궁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은 붕괴했으나, 우리가 부수었으나, 그러나 다른 빌딩들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그 일제강점기 동안 있었던 다른 빌딩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어떤 상태로 남아있네요? intact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intact 필기 할게요. 손상 없는,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좀 부숴버렸으면 좋겠구만. remain intact, intact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around the country. heritage sites from the colonial era are usually referred to dark heritage. 자, 여기부터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겠습니다. heritage site, 어떤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 from the 식민지. 식민지 시절로부터 온 문화유산들은 are usually referred to. 자, 뭐라고 보통 BPP 언급되냐면 BPP 언급되냐면 dark heritage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있잖아요. 뭔가 흑역사란 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유산, 흑유산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그러한 나의 옛날의 행동들 우리가 흑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dark heritage, 어두운 유산 혹은 부정적 유산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부정적 유산 Some experts, however,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Those terms, 그러한 용어들, 다시 말해 앞에 나온 요 용어나 요 용어, 맞아요? 요 용어들이 are not appropriate,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한대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They emphasize the negative side on the building. 그 빌딩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를 하니까 그렇대요. 이렇게 부르지 말자. 이거 되게 안 좋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Now that we commercially use heartbreaking history. 자, now that 형광펜 한번 칠게요. 여러분 독해를 하다보면 Now that이 이렇게 한꺼번에 문장의 맨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Now that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갈게요. 자, 우리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요.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 가슴이 무너지는 역사를 맞아요. 여러분, 일본 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heart-breaking history인데 우리가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We need to be very cautious.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Cautious는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Younger people visit the city and take photos in front of Japanese-style houses 젊은이들이 방문합니다. 그 도시를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죠? In front of Japanese-style houses 그러한 일본풍 일본풍 집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Without 지식 지식 없이 About the history 그럴 수 있죠. 모르면 그럴 수 있죠. It seems that the education on the background of Japanese colonial era 그러니까 이 일본 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배경에 관한 교육이 needs to be reinforced 자, reinforce 형광펜치겠습니다. 얘는 강화하다고요. BPP니까 강화되어질 needs 필요가 있다. 강화되어야 한다 At the government level 그것도 민간인 같고 안 되지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니까 It seems that 그것은 보인다 뭐가 보여? 대절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진주어 얘가 가주어야 너무나 이런 형태로 많이 쓰여서 아예 수거처럼 아예 관용어구처럼 쓰는 거야 뭘? It seems that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이다 라고 여러분 이거 수거처럼 거의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처럼 보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가주어진 주어 관계지만 너무 이런 형태로 굳어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절처럼 보이다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32번 지문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들을 놓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유지해야 한다 혹은 철거해야 한다 일부는 철거했고 여전히 많은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어떤 교육 이게 어떤 역사적 어두운 슬픈 어떤 마음이 아픈 그러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정부 차원의 교육이 강화되면 좋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흥미롭게 잘 읽었고요. 우리는 33번으로 갑니다. 수고하셨어요.